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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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아악 제발 제발 으악 으아아악 으아아악 네 안녕하십니까 자 슈프로우 바바부입니다 오늘 이렇게 제주에 네 분 판타스키크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오늘은 매쉬 수아레즈 챌린지 2. 매쉬 수아레즈 챌린지 2. 매쉬 수아레즈 챌린지 2. 매쉬 수아레즈 챌린지 3. 매쉬 수아레즈 3. 매쉬 수아레즈 2. 매쉬 수아레즈 챌린지 일단 그거 감각이 굉장히 좋다고 하는 이찬동 선수 강산호 선수 구라 네 좀 쉬운 점 먹겠습니다 쟁반 노래방 작년에 할 때 같이 했는데 네 그때보다 굉장히 많이 뻔뻔해졌네 처음으로 처음으로 한번 도전을 해볼 조합은 먼저 할까요? 먼저 할까요? 어우 그건 아니에요 아까 점심 먹으면서 술 마셨어요? 네 안 되자 바로 퇴근하자 이찬동 류승우 좋아 시작하겠습니다 덕이 형 템포 조금만 낮춰 오케이 진미스터는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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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침착해 웃지마 웃지마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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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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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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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거 뭐야 아 이거 뭐라고 진짜 이거 야 이제 발길이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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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침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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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라 살려가면 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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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압박감이 아 좀 압박감이 아 떨리네요 살짝 아 아 재밌네 손자 울려 간장으로 했는 이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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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적이야 간다? 네 어 역시 백목당 인도관 아야야야야 우와 우와 안정적이야 안정적이야 네 준비해주세요 이것만 넘기면 돼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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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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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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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리면 돼 살리면 돼 40m 30m였는데 네 받은게 거의 40m를 넘어서 받았어요 오우 할 수 있는거 그럼 낙관모라 갔다온거죠 낙관모라 보셨죠 자세하게 지금 제가 니가 왔어야지 이찬용 선수가 원래 저렇게 대치있는 선수인가요? 여기선 안 말지 아닌가요? 예 그렇네요 가자 오케이 오 이차 여기에서 나와요 침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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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와 아름답다 오우 와 아름답다 아름다워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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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름답다 오우 오우 야 아니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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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실수해 그거야 한 번 실수해 그거야 한 번 실수해 봐 그거야 한 번 실수해 봐 아쉬운 기회 한게 날라 어떤거 같아요? 이게 여기서 바로 56m 조성하는게 아니라 처음부터 차근차근 가야됩니다. 어떤 조합으로 한번? 아 단신조합? 당연히 무슨 조합. 김영선수가 진짜 잘봐. 엄청 잘봐. 오, 할복구 된다. 할복구 된다. 우와. 와 좋아. 우와! 얼마나 많아? 낙하 몰아! 낙하 몰아 온다! 아이씨, 힘 빼봐 됐다 됐다! 하하하하 우와, 우와, 됐어, 됐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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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오케이, 됐어 기다려, 기다려, 괜찮아 짐작해, 짐작해, 짐작해 간다 아, 제발, 아 아, 제발, 아 아, 제발, 아, 진짜 뭐야 아, 뭐야, 아 아, 힉커 보인다 야, 힉커 보인다, 진짜 네, 너 불안해 힉커 보인다 아,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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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일본은 가깝네요 일본은 잘 꼈어, 일본은 잘 꼈어 일본은 잘 꼈어 일본은 잘 꼈어 일본은 잘 꼈어 일본은 같이 한 번, 아니면 가리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진짜 아, 진짜 아-에이- 아-에이- 자기가 보다 가고 오는다. 도전. 아 이게 내 조심동이야. 어어 여기가. 아 좋아. 아 됐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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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야 연호가 이거야 경이로웠다 야 메시 보고 있나? 오케이 동현 진짜 제발 뭐야 동현 제발 제발 아 아 아 아 아 음 아 아 진짜 경상 아이돌 우리 팀을 좋아하니까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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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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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도전 마지막 도전 마지막 도전 마지막 도전 마지막 도전 결국 여기까지 왔습니다 마지막 도전 마지막 도전의 나설 조합이 제일 연장되었어 제 자리는 여기고요 저도 인정하는 바입니다 이런 사람이 아닌데 승우랑 현웅이가 이 자리에 있고 누가 뒤로 가는 게 나와 류가 여기 우기 여기 들어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일단 50,60점 사이까지 가자 팀 3 대주 유나이티드의 메시 스와렛 챌린지 자 마지막 유승우 김현욱 선수 조합으로 마지막 도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파이팅 파이팅 한번 할까 하나 둘 셋 파이팅 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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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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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자 힘 빼! 힘 빼! 천천히 차게 했잖아 나와있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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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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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m 형 40m 40m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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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 진짜 너무 아깝다 49미터는 그런거 아닌가요? 49미터까지는 됐죠 망가서 방 세수하고 싶네요 마이프 켜가지고 오늘 한번 해보니까 어떤거 같아요? 확실히 결과를 들리는게 뭔소리에요? 뭔소리에요? 따스완장한데요? 그러면 차량 체력이 많이 있는 우리 연장자부터 오늘 한번 해보시니까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애쉬가 대단한데 이게 보는거랑 다른데 쉽지 않네요 사실 저희도 처음에 이거 세팅을 할 때 생각보다 50미터가 그렇게 안 멀어 보이는거에요 그래서 될거같은데 금방 갈거같은데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걸 하면서 아 이게 진짜 쉬운게 아니구나 오늘 또 여러분 박수안 번 줍시다 일단 박수밖에 안줍니까? 아 박수 같애 주되니까 어떠셨어요 찬스퀸 선수가 이렇게 하니까 정말 너무 재밌었고 제 이미지와 사는게 제가 감각이 되게 좋다는거에요 이제 아니지 않을까 이제 растая 하하하하 유수 선수 어때요? 너무 아쉽죠? constraints 솔직히 마지막이 된 줄 알았어요 난 너무 진짜 매쉬를 넘을 수 있다는 그런 혹하는 마음에 내가 실패입니다. 이게 딱 유튜브 어그로 꾸기 딱 줬거든요. 매쉬를 넘은 뉴스로. 이게 너무 좋은데 안타깝게 오늘 너무 고생했어요. 진짜 너무 고생했고 오늘 네 분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그럼 공을 안 해주고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몰공이라고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